7시 정각이 구요 11월 12일 토요일 7시 정각 총회는 일명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매고 자 11월 12일 열봉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익은 면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것은 치즈로 밑에다가 밀이 놓고서요 그 위에다가 이제 쭉 다 넣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고 2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2시 정각이에요 2시 정각으로 2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2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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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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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